10편, 54편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옥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었음이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낯건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10편 54편은 다윗의 시를 노래한 것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분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구원을 하셨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우린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사에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하니라는 말씀하시죠. 여호하 이는 내 이름이라.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이름은 주.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하라는 뜻은 the lord 우리의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주다라는 얘기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나를 다시르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손에 내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나는 여호하. 이는 내 이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이 영광이라고. 내 영광이다. 그런데 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이 영광이 찬성받을 그 찬성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우상에게 찬성받게 하고 다른 우상에게 이걸 주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주가 되시겠다. 그거거든요. 우리의 찬성이 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에서 43장 11절에 주님은 나고 나는 여호하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고 나는 여호하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라. 주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시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하.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는 여호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쉬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하.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구원자다. 그 다음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주. 유일하신 구원자다. 그거를 여기다 늘 새기라는 거예요. 이마에 늘 새겨. 아 나의 주. 유일하신 주. 여호하.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늘 새기라고 한 것처럼. 또 이 손등에다가 묶고 다니고 집 문설주에다 그걸 붙이고 다니고 손뚜껑에도 쉬마라는 걸 새겨서 기억하라. 들으라. 아 누구를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 드릴 때도 그들은 이걸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또 술이 달려있어요. 그 술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 다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하. 그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여호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그 삶 속에 늘 기억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을 볼 때 그와 같이 늘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늘 입으로 읍졸이면서 부른 그 여호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여호하의 뜻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여호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심을 일하는 것. 오늘은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저의 죄를 저의 백성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분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지 식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찬성을 받기 원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불을 짓고서는 금방 내가 또 금방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문제를 싹 안고서 몸부림을 치는 거 이것은 완전한 불신이죠. 그러면서 내가 불을 짓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정말 얼만큼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이 놀랐고 주님의 주신 은혜가 정말 놀라우시면 우리 안에 무엇을 줬다고 했어요? 평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그 평강은 자유함 안에서 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잘 아시는데 자유함은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껍데기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브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 앞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쪽은 생각을 못해요. 2사에서 44단 6절에 주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지만 망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처음이오 모든 일의 시작 또는 모든 일의 마침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시작도 마침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길이라 하면서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망군의 주가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망군의 주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시고 단 한 분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 지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영원한 나라에도 모든 것의 통치자는 주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2사에서 59장 1절 말씀처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러지더라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면 죄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할 때 이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을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 자 그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 되어져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주로 섬길 때의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시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내 심령에서 되어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잘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시고 나를 여기서 건지실 것을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것을 100%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한다면 온전히 믿는다면 그러면 두려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 걱정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의의 입으로.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의 이름.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가 10년 가운데 세워가지고 육에 대해서 죽고 모든 근심 걱정 육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로워지고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해서 나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문서 15장 29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의 길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2사에서 59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직 2절의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악인이 되어지니 하나님은 오직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문서 15장 29절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을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모실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또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 순간에 기도를 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내 짐을 다 그분한테 옮겼으니 그 다음에 나는 짐이 없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맡겨놓고 다시 근심을 갖고 있고 또 기도한다고 맡겨놓고 다시 근심을 갖고 있고 이건 뭐예요? 짐을 맡긴 것도 아니고 도로 짊어지고 온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믿는 게 아닌 건 거예요. 이러한 일을 믿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맡겨야죠. 완전히 맡기면 나는 그다음부터 자유해야 돼요. 짐을 맡겼으니까 더 이상의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해서 맡겼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주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가 되심을 약속하셨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인이 되어져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고요? 심령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심령에 육에 대해서 죽어진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 안에 고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을 보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샬라 하면서 종지부를 여기서 찍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자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모시고 내 앞에 모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으로 내 앞에 두셨다는 의미도 되어지고 또 내 앞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어져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가 왕이고 그래서 내 앞에 그 왕을 모신 자로서 그의 신하다 이 말이죠. 그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갈 때는 왕이 앞서 나가고 왕이 진군할 때 나는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승리를 하셨죠.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의 왕이 되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의 신하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입니다. 이미 내가 왕으로 모신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겼으니 나 또한 그분 안에서 전쟁에서 능히 이긴 자가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이기면 함께한 군사는 당연히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얼만큼 내 앞에 모신 자가 되어졌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모시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낯선 자라는 얘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방족석과 같은 자가 되어지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의 의사에 생명이 수색을 받았어요. 항상 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을 예수님을 죽일 그 기회만 엿보고 열심히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육으로 볼 수 있게 온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포악을 행하고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취하려고 찾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6편 8절에 다시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는 요동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내 우편에 여러분 우리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그 손이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왜 우편이 되어져요? 승리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에 주가 되신 여호와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를 늘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찾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왜 좋아해요? 그냥 나는 승승장구하고 고통은 하나도 겪지 아니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근데 사도바울을 보니까 사도바울은 핍박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우격삼을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한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아무리 우격삼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고 아무리 핍박을 하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그가 거꾸로 물땜을 당하도 죽음받이지 아니하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이 취하게 하시면 취해갈 것이고 주님이 취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저들은 취해갈 수 없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 요동치 않을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예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망군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냐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늘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두려움 없이 요동함 없이 그분을 믿고 평안하셔야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뭐든지 평안하다 잘된다 복이 굴러들어오고 있구나 그 상황은 주님이 맞배기로 주시는 거고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이라면 어떤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안에 평강은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10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유명하죠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로마 군병이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군병만이 개요 로마 군병만이 악한 자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근본은 율법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을 사용해서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제사당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수족을 찔르고 그들이 개가 된 거예요 왜 개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으니까 죄를 자기 안에 다시 주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죄를 다시 먹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개로 표현된 거예요 그것은 그 심령이 육체의 욕심을 여전히 갖고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만군의 주가 되시지만 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내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사절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다 라는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우셔서 그 생명을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로 모시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을 가진 자여야 산자인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영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때까지는 절대 육체의 생명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시간을 그때까지 라고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이에요 길이요 생명이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아갈 단 하나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길로 그 진리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 오전 말씀처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수님은 성실하시게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진멸하시고 악으로 갚으셨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를 갚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악을 다 갚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원수를 내가 대적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한 것을 들어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축복만 하세요 축복하세요 열심히 축복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열심히 축복하세요 내 앞에서 침을 뱉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열심히 축복하세요 괘씸하게 내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이 오게 되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화가 나는데 참아야지 하지 말고요 화가 올라오기 전에 그 앞에서 정말 까불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로라도 악하게 말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이 나에게 힘들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축복하고 또 그 영혼이 저줄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도 주여 저 영혼이 알지 못하에서 저렇게 행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와 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6절에 다윗이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낙헌제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이 낙헌제가 무슨 죄냐 프리브 오퍼링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처럼 자유함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낙헌제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이 있겠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그 선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낙헌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분을 내야 되거든요 막 화가 나야 되거든 나한테 침을 뱉은 사람한테 그런데 침을 뱉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건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거든요 매임이 없는 거잖아요 죄의 매임이 없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매임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로부터 매임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서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신명이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주여 저는 알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침을 뱉고 하지만 주님 나에게는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저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분으로 갚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이 안에 죄는 없고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겼으니까 죄가 없지 나는 거룩함을 입은 그 심령 상태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이 낙헌제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낙헌제를 드리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십작 앞에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죠 그래서 주 앞에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감사의 기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보니 나도 옛날엔 저 사람 같았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저렇게 되어지지 않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받은 방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대카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서 이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어찌 나같은 죄인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가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낙헌제를 자유함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처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활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활란해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 필박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원수에게서부터 주님은 나로 하여금 건져내시고 저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을 내 앞에 모신 자예요 어떻게 왕으로 망군의 하나님으로 나의 단 한 분 구원자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니 인생들이 참으로 악하구나 인생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어서 마치 짐승과 같구나 참으로 저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단 한 분 의지할 나의 주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보응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요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고 영혼들을 건져내셔서 모두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거기서부터 내 가정이 다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건짐을 받게 되어지니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낙헌제를 올려드려서 다윗이 그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심령에서 그와 같은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정말 자유하는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런 낙헌제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감사합니다 많은 자 중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달아 알아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능력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신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늘 경배하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모신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늘 예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진 의의 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심을 따라 내 심령은 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우리 심령은 늘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함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되어지고 감사의 제사가 되어지고 자유하는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낙헌제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그 자유함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뜻 안에서 행하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